원하는 운동을 주웅만 하면 맞춤형 운동을 집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. 운동이 필요한 곳은 어딘지 찾아가는 운동맞집. 저로 말할 것 같은 운동맞집 사장 광유산입니다. 운동맞집의 팀장 양지수입니다. 운동맞집 초보 홍영환입니다. 신입이에요. 여러분 원하시면 애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걱정인 부모님들이나 혹은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우리 친구들 있으면 운동맞집에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맞춤형 운동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영업은 제가 할 테니 배달은 누가 할래? 배달은 제가 오토바이 면허증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달려가시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요즘 포장이 잘 돼 있어야 돼요. 포장하니까 다 패딩해서 바로 맞춤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영업 담당, 포장 담당, 배달 담당. 배달 담당. 오토바이가 사실 조금 위험해지고 세시 타기는 그러니까 제가 버스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버스가 있나요? 버스 한번 불러볼까요? 나와주세요. 우와! 오, 맞지? 이거 저기 좀 야문지게 붙이고 보니까 한 100회까지 할 건가 봐요. 자, 그러면 일단 이거 타기 전에 있잖아요. 신장기업 커팅식. 아, 그럼 커팅식까지 해요? 그럼 할 건 다 해야지. 뭔 소리야. 자, 장갑. 이 정도로 크게 할 것 같았으면 저 친구한테 반 좀 보내달라고 해서. 아, 그러니까. 하나, 둘, 셋. 자, 시작. 이야, 박수. 파이팅. 파이팅. 배달 가자, 배달 가자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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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팅. 파이가 왔어요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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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빗. 아, 런지. 타어 artificial parfum. container 차례.* 뭐.. 이게 좋은 건 이거예요.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릎 주변 관절, 엉덩이 코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. 움직이면서 푸시업 자세 그러니까 전면에 운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리를 왜 우리 운동하면 이너 타일 하나 이런 운동 많이 하잖아요 계속 이 고관절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다 되는 거죠 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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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